최대 체력 카드 보상 둘다 괜찮아 보이네요 카드 보상 먼저 할까? 마무리 단 분사 플레이어 배속 모드 전광석화? 단검투죠 정발에서 이제 스팀 메인에 떠있다구요 슬레이 더 스파이어 1.0 버전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와 풀피 분열 개전다 아잇 제비 왜케 집이기 싫지 꺼져 필요하면 절대 안나오는 놈 아니 뭐야 넌 또 쟤 머리통 어디갔어 머리는 몸을 무겁게 할 뿐 다운 투 비타 탐플 보스 생각하면 탐플 집어넣읍시다 6강령 딜 뽑을 거를 생각을 하면은 탐플이 낙지 싶습니다 탐플이 낙지 싶습니다 괸전? 괸전 마무리 미라손 퀸 인공물 스테로이드 인공물 스테로이드 인공물 스테로이드 있으면은 보스전은 진짜 쉽게 깰 수 있긴 하다 미라손인데 괸전을 하나 떠 넣을까? 딜기사 잘 못해드네 딜기사 잘 못해드네 배 고개 탈출구 전문성 곡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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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 지금 괸전으로 0코스트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낮은 승천이라서 어 흐릿한 촉매 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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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흐 흐 선흐 후촉 나중에 승천 좀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배속을 좀 낮추겠습니다 다 폭주, 잔상, 불쾌 윈 Nas다, 넘버 좋네요 셋이 너무viie 에의... 멀리 있을까 찝, 잔상,inh.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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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 윈 pure K gryola 어 상점가서 카드나 좀 지우겠습니다 엘리트도 카드가 하나 잡고 애들 공격력 올라가는게 이승천부터구나 똥공격 영구 영구 마무리 아니 이걸 또 학을 주네 흑? 종이 힉? 종이 힉? 종이 힉? 종이 학? 어 이젠 학이지 예전의 힉이었고 학 학학 아 쓰레기 이벤트 처트할때 저 쓰레기 이벤트 떠서 죽었는데 벌집 다 꺾 디펙트는 왜 종이 시리즈가 없을까요? 벌집 다 꺾 대신 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종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거 왜 보존 안되냐 분명히 보존 했는데 프리텀 프리텀 규즈빌 프리텀 무어쓰 규즈빌 카치피 카치피 흐리탐이 더 흑이 더 높은데 흑이 더 높은데 흑이탐치 볼걸 그래도 흑이탐치 볼걸 흑이탐치 볼걸 흑이탐해주세요 흑이탐치 흑이힛 흑이탐 vez 흑 Perhaps 하아 네 아드득바드득님 권룩왜사합니다 와인포션 비타닷컥 연고 신경독이나 제비나 좀 안나오나 저거 읽었다가 죽을거 같고 음... 퐈 왈로우가삽니다. 와사빙님 달았습니다. 구르기 벤사신경 너무 애매하네. 신경독 안 나오나? 아 신경독도 없는데 얘네들 낳았어. 죽는거 아녀? 일단 편지 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구알로우가삽니다. 흰포션 전광속화 칼젤비타 아닌데 왜케 안나오지 이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우 신경독 나왔다. 제비는 언제 나오지? 근데 이거 보석게 잡지?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시 에임벌. 아 에임벌. 음Acc 아직 대기조음... 뭐쟤 땐이라 부분이 맞네요. 하als 공포포션을 저 때 먹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먹었어요. 아니 이게 서순이 돼버려 그래도 잡음 불쾌 시체폭발 시체폭발 불쾌 시폭 불쾌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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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한거 아님 으으으으읍 보스잡으려면은 불쾌 가 나는데 영태 성태립만 같습니다. 어 이거는 좀 고민되네 앨반몹 생각하면은 당연시 포기고 보스 생각하면은 불켄대 덱 아직도 이렇게 약해 소주 까마귀 까마귀도 지폭 쓸 수 있지 까까아 귀를 입만 왔습니다 다걸 초기약 다걸 튕겨내기 건보 보스 델팩이 아니라서 이제 건보 넣어도 될 것 같아 나이스 표창 이걸 표창을 표창 표창 티빌 음.. 고개 하나 더 쓸까? 아니야.. 아닌가? 아닌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닌 게 아닌가? 음.. 하나는 되겠지 뭐 딸기 자 위에 가서 하나 더 줍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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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 와우 걔도 안 줌? 이걸 걔도 안 주네 소주 포션 벨트 기적의 조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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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 모드 에러 뜬다고요? 저거 다른 거 저거 뭐냐 기본 모드 구독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검모도 남겨 레어첼스트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걸로도 보스 잡을 수 있어요 팍도 있고 표창의 부채도 있고 보스 잡을 수 있으면 되지 뭐 낡은 동전 제비 그냥 공포 넣어도 됐겠다 타가 마무리 또 나왔어 귓집비 넣는 게 더 안정적일 거 같긴 한데 괸전도 많고 야 핸드 그지 같다 핸드 그지 같다 무검을 2패 가서 쓸 필요가 딱히 없나? 뭐 쟤는 호기심 1밖에 안 되고 호기심이 모자란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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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emos 아 몰라 대충 잡어 그냥 Perfect할 필요도 없고 아예 TURRAIS bells 초반은 빨리빨리 올라갑시다 으악 똥카드 그럼 됐어 으악 똥카드